왜 너 앞에서 애교도 오리는데 리넷션이 고장났다니. 무슨 말이야. 피 안 오는 거 같아. 얘가 조금 할 거 같아. 더 온다, 확실히. 입김 나온다. 너무 좋창한데. 입김 보여요? 춥다. 이렇게 추워요. 맛있겠다. 나 너무 좋아. 나 버터 빵 먹으래. 방에 있는데 믹스 커피.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별로지? 내가 제조해도 별로지? 너무 조금씩 넣었어. 여기다 프림 한 숟가락만 넣으면 돼. 그치? 언니 이거 찰칵국 아니야? 찰칵국. 한 번 마셔볼게. 나 딴 스타드. 딴 스타드. 맛있어. 오빠가 해준 거 맛있다. 응. 믹스 커피 맛이야. 언니 오빠가 해줄 거 맛있어. 아 맛있다. 맛있어. 역시 바리스타 달라. 뭐야. 왜 이렇게 달라. 이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야. 미안. 드세요. 이거 무슨 잼이야? 딸기 잼이야? 아니요. 삶은 거. 근데 이제. 오빠 이거 반하고. 반하는 이거 반. 이거 땅콩 스프. 나 땅콩을 별로 안 좋아해. 아 오빠. 아니 맛있어요. 반반. 땅콩이 안 씹혀. 땅콩이 안 씹혀. 맞잖아. 오빠 안 좋겠어? 나 그 땅콩을 별로 안 좋아해. 아. 진짜 실망이야. 아 왜 먹어야 돼? 평생 이 맛을 모르고 살겠다. 아쉽다. 이거 감자도 맛있어. 이거 뭐지? 그 휴게소에서 파는 구운 거 있잖아. 딱 그런 맛이나. 감자 같아 감자. 바삭한. 바삭한 감자. 아 그래? 와 감자에 설상 뜨거워 봐. 너무 맛있지. 와. 너무 맛있어? 나도 나도. 나도 나도. 나도 나도. 감자 봐봐. 감자라니. 맛있지? 한국식 감자 같은데? 근데 뭔가 기분 좋다. 이렇게 열심히 올라와서 밥 먹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. 응? 너무 기분 좋죠? 오! 야! 최상급으로 기분이 너무 좋아. 잠깐 쉬자. 어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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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급한 일도 없는데 뭐. 아 초콜릿 먹자. 김지 누룽지 먹을 사람. 어? 어? 아 맛있겠다. 이 김지? 그런 게 있었어? 김치 누룽지. 김치 누룽지. 어 됐어. 언니 먹을래요? 네. 효정이는? 오 맛있는데? 음! 엄청 맛있는데? 어 누군지 겁나 맛있는데? 하지? 응. 응. 유 라이크 스파이시? 야야야. 아이 라이크. 코리안. 코리안. 코리안 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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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. 감사합니다. 바짝. 테이스티. 음 노른지. 음 노른지. 음 노른지. 음 노른지. 굿? 굿. 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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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오케이. 아 감사합니다. 산떼 싸나. 아 산떼. 노른지. 노른지. 노른지를 아는구나. 노른지 땀 싸나. 여기 보세요. 어? 하하하하하. 호정이다. 진짜 준다. 오. 뭐야. 지금 못 지나갔어. 내가 찍었다 찍었어. 내가 와. 출발. 출발. 화이팅. 레츠 고. 레츠 고. 레츠 고. 레츠 고. 지금 12시 5분. 일단 1시간만 가면. 밥 먹어요. 밥 먹는다. 와 여기도 되게 멋있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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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 또 다른 길. 또 다른 길이 나왔어. 와 근데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이런 거를. 보면서 살. 말이 안 나오네. 너무 좋다. 저게인가 봐. 아 네. 밥 먹는데. 어 금방이다. 보여? 저기 천막 같은 거 있잖아. 아 저기 뭔가. 저기까지 가야 돼? 그런 거 같아. 네. 여기에서? 저기 길 따라가면 되겠다. 길 따라가면 되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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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초록 지붕이다. 잘했어. 아. 잘했어. 아. 밥 먹고 이제 더 힘내서. 언니. 잘했어. 잘했어 언니. 아. 아. 대고프긴 하다. 아 이거 안 돼. 나 또 눈물 나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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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지금 눈물 안 나. 지금 눈물 안 나. 시작하자 시작. 오빠가 좋아하는 노래 시작. 하트 갖고 있어?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치킨부터 먹을래. 아, 치킨부터 먹을래. 치킨부터 먹을래. 치킨부터 먹을래. 얼음이야. 얼음이야. 음, 이거 맛있는데? 맛있어? 그럼, 그럼. 사과. 사과가 너무 맛있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가 싫어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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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되겠다. 조개줘. 오빠, 조개 수 있어? 오빠, 저기 거 봤어? 좀 심쿵한다. 남자였어. 아니, 심쿵했어. 어, 남자였어. 그럴 때가 있구나. 완전 이런 거 잘하면 멋있는 거야. 그럴 때가 있구나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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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추운데? 따뜻해. 이거 다리를 같이 좀 꼴까? 이리 와 봐. 좋지? 이리 좀 좋아줘. 따뜻해. 여기서 앉고 있어봐. 더웠어, 이제. 여기 여기에. 어, 호연. 타이가 너무 무거워. 그러니까. 효정아. 오빠, 여기 가운데 열어봐. 어디? 여기 오빠 거 열어봐. 어! 이거 어떻게 여기 들어 가셨어? 오빠가 뵀 줄 알았네? 나도 뵀 줄 알았는데? 아니, 설마 내 배가 그렇게 튀어나왔겠어? 라며 끓여줄 거야, 진짜? 라며 끓여줄게. 우와 어떻게 끓어? 네가 끓여줄 거야? 내가 끓여줄게 같이 가서 끓일래? 그래 갔다 올게 와 근데 오늘 진짜 라면이야? 나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언니 사진 찍어줄게 기다리는 동안 귀여우니까 하나 둘 귀여워 너무 잘 어울려 언니 크리스마스 같아 예뻐? 너무 잘 어울려 빨간색 그치? 아니 이거 오늘 못 꺼낼 거 같았는데 여기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꺼내 입었는데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나도 이거 너무 따뜻해 이거 심지어 너무 가벼워 진짜? 라면 빨리 먹고 싶어 너무 따뜻해 어린이 오늘 진짜 라면이야? 미쳤나 봐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점화 상봉 어디 다섯 개 끓일까? 다섯 개 끓여야지 왜 그래? 왠지 밥 너무 먹고 싶었어 근데 물량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괜찮을 거 같아 다섯 개라서 괜찮을 거 같은데? 그래? 내가 어디서 듣기로는 스프를 넣어야지 물이 빨리 끓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? 따로 있는 보조 셰프로 지금 넣을까? 아니, 안 돼, 안 돼, 안 돼 참아야 돼 아, 못 기다리겠어 봐봐, 이때는 어떡해 이제 기폭 올라오는데? 여기, 여기 끓여? 안 돼, 안 돼, 팔팔 끓일 때 넣어야 돼 왜냐 이거 입만큼 들어가면 금방 또 식어 그래? 셰프님! 이름이 셰프야, 이름이? 나는 이름만 셰프 우와!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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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지금이야 지금입니다, 셰프님 한꺼번에 넣어주세요, 한꺼번에 야, 씨 우와, 좋다 좋아요 우와 우와 라면냄새 나는 거 같지 않아, 언니? 냄새도 봐 약간 매운탕 냄새 나는데, 뭐야? 라면 냄새 같아 어? 라면 냄새 같아 이거지, 이거지 조금 이렇게 휘적휘적 하다가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? 도와, 내가 드릴게, 내가 드릴게 아니야, 나 들을 수 있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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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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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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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갑시다 미쳤어 이거 봐 오빠, 완전 잘 들었다 우리 빨리 먹어야 돼 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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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오늘 우리 트렉키 너무 고생했어요 네, 오늘 비 안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너무 고생했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화이팅,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, 진짜 맛있겠다 와, 진짜 맛있겠다 어머 으, 맛있겠다 으, 라면이라니 호름보에서 라면이라니 으, 너무 맛있겠다 진짜, 너무 맛있다 이게 어때? 응 한번 먹방 보여주세요, 은혜 언니 우와,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. 올라올 때의 힘듦이 생각이 안 나. 이게 말이 돼? 진짜 너무 많아. 오늘 힘드셨어요 회원님들? 오늘 힘들었지. 아 힘들긴 힘들었지. 상점해보고 눈물이 날 정도면. 진짜 상점해보고 눈물이 날 정도였어 우리. 근데 그렇다고 못하겠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. 그냥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. 그럼 정상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응.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냥. 그거 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안 오는 거지. 약간 좀 막막하면서 뭔가 힘들어지는 느낌이 막 드는 거지. 근데 이미 내 뭔가 다리를 그냥 걷고 있어. 사실 이게 힘든 건 없었어요 저는 사실. 몸적으로 어디가 아프다든지 어깨 빼고는 없었는데. 너무 아파. 근데 효정아 네가 진짜 제일 무거워. 그러니까 네 걸 나눠. 그럼 내가 오늘 생활한 게 좀 나누려고요. 아 누구는 휴지. 누구는 휴지. 누구는 물티슈. 누구는 먹을 거 초콜릿. 누구는 먹을 거 초콜릿. 어. 그래서 딱 그 사람한테 말하면 되잖아. 응응응. 휴지즘 이렇게. 우리 너무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 짐은. 둘 묶자. 설득이 더 아파. 아니 템포만 맞추면 되니까. 떨어질 리가 없잖아 우리가. 그래 천천히 가고 쉬엄쉬엄 가고 힘들면 같이 쉬고 하면 되지. 그러면 떨어지기는. 나는 내가 만약에 머리가 너무 아프구나. 이러면 먼저 가라고 할 것 같아. 그러니까 내 상황에도 그래. 근데 네가 머리가 아프면 나도 머리가 아프고. 나도 머리가 아프고. 나도 머리가 아프고. 나도 머리가 아프고. 그러니까 힘들면 다 같이 쉬고. 어차피 한 명이 힘들면 다 힘들어.